이런 상품은 거의 다 있는데 절기 상품이라 시딘이 지나면 안팔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가셔서 파티용품 코너에 가시면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거의 첫시간에 이런거 수업을 해요 요즘 애들은 코드가 재미라는 코드가 있어요 재미를 그렇게 밝혀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진지충이라고 암흑의 선생님이 진지충이에요 그걸 재미없다는거야 그래서 첫시간에 요정도 준비를 하시면 또 이 비장의 무기 요정도 해두면 애들이 환장을 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봐 이게 무슨 표정인지 애쓴다 치근한거지 머리는 허여운 것이 눈이 흘리라고 애쓴다고 그래서 치근하게 바라봐요 치근하게 보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이게 먹고 들어가는게 이런 제 소품들 좀 준비하고 살자 손가락같은 지시봉 말고 이 정도는 돼야 지시봉이 지금 대한민국 교권사안 랭킹 1위가 씨발 소리 듣는거에요 졸은 애 깨우다가 졸? 아니 졸? 실수했어요 졸지 않죠? 자는 애 깨우다가 자는 애 깨우다가 자는 애 깨우다가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몰라 집인지 PC방인지 교실인지 모르고 누가 흔드니까 친구가 흔드니까 씨발 그런거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선생님이 서고있어요 앞으로 깨울때도 이렇게 무기를 이런 무기를 귀에다 갖다 대기 이게 이제 5학년 되셔서 애들 자꾸 이해하는게 이니까 자꾸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에다 사악 대주면 눈뜨기 전에 웃기 시작해요 이걸 그래서 꼬로루를 일명 뭐라고 한다? 꼬통명 꼬통명이라고 꼬통명 꼬통명 응 오케이 그 그 자 이 교신 우울감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우울감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백혈구가 간단해요 소속감과 뭐 다님 그다가 이제 학부모 지원을 받는 것이 절실하다 학부모 지원을 받는게 그래서 3월에 3월에 담임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부모 총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저작권 프리로 드릴테니까 이거 편집해서 3월 겨울방학 때 한 열흘 쉬셨다가 내년 준비를 하셔 이런 파워포인트 그대로 들어가지고 학부모 총회 준비하시죠 이게 학부모 총회 자료집이에요 책이 한 권 왜 낯선 행동을 하는 그 뒤에 바로 누가 있어 학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애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애를 다 있어요 학부모 총회 검색하시면 보시고 돌려 여기 학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학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명함을 생활지도 부장할 때 명함을 학부모 총회에 오는 모든 분들께 다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주말에도 전화하지 않느냐 밤에도 전화하지 않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시달려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학부모들의 낯선 행동도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는 뭐 하지 않는다 지으시오 자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것은 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나마 그냥 기댈 사람이 담임이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인 것 같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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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하다 자살한다 아이 전나 강병살인이란 말도 있고 일본은 이미 강병 자살이란 말도 있고 살인이란 말도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는 없던데 때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죽함으로 제가 상담 받겠어요 겨울이 강병 너 이라고 겨울